오빠 오빠 나 이게나 이게나? 둘 다 이쁜데? 아니 하나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나 오늘 멋진 변화가 없어 뭐 기대나 안 했지만 오늘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로봇 같아 원래 그런 줄은 알았어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난 넌 몰라 내 맘이었던지 느닷없이 묻는 질문에 난 대체 어떤 답을 해야 돼? 네 말은 다 풀기 힘든 암호 같단 말이야 믿도 끝도 없이 대답하면 다야 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다야 영혼 없이 말할 수 없잖아 넋이 티야 뭐야 감정을 느끼나니 넌 남은 너만 알아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널 보는 난 어떡했니 이런 날 너도 공감 못하잖아 정말 뭐야 내 맘 그렇게 모르겠니 난 어쩜 그대로야 널 사랑하는 내 맘을 꼭 말해줘야 하니 내가 그대로인 넌 널 향한 내 맘도 그런 걸 왜 몰라 오빠 만약에 어제 본 영화처럼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하면 오빠 나랑 만날 거야 아니면 가족들하고 있을 거야 나 지구가 왜 멸망해 아니 만약에 만약에 아니 야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 죽은 다음에 멸망할걸 아이 진짜 너 혹시 티야? 어째 네가 본 영화 주인공처럼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그게 하늘이라 그런 상황이라면 넌 어떡할 거냐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그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그냥 다 예뻐 사실 나도 네 맘 알아 그냥 유전물인 거야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사실 네 맘 잘 알아 나도 좋아서 그런 거야 너와 있음 기분이 좋아 싫을 때도 없이 웃는 날 감당할 수 있니 이런 나를 안아줘 네가 어떻든 모든 사실은 상관없어 지금처럼 맘 곁에 있어줘 고작 그 네 글자로 우를 정의할 수 없어 내게는 항상 너니까 야 정의야? 정? 예쁜 예쁜 É